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밝고 화사한 벽지와 스타 강마루 내추럴 화이트 오크로 길게 연출한 복도를 지나면 거실이 나오는데요. 복도와 같은 마감재를 사용해 통일감을 주었고 3인치 다운라이트와 간접 둠박스를 시공해 거실을 환하게 밝혀주었고 실링펜을 더해 고급스럽게 연출한 만덕동 백양산 동문 굿모닝일 45평 거실입니다. 천장 등박스와 함께 포인트가 되는 마그네틱 조명을 시공해 감각적인 디자인을 더하였고 매입등과 간접 조명을 더해 어둡지 않게 조도를 맞추면서 트렌디한 디자인 요소들로 스타일링한 화명동 롯데캐슬칼저 33평 거실 인테리어입니다. 긴 복도 통로를 지나면 저녁 시간에도 밝은 화이트 톤의 거실이 나오는데요. 천장에 매입 조명과 등박스를 설치하여 분위기를 환하게 밝혀주었고 등박스는 이중으로 디자인하여 한층 더 밝은 느낌이 들도록 강조해 주었네요. 수납장도 벽면과 같은 화이트 컬러로 통일감 있게 시공하여 모던하고 밝은 분위기로 꾸며준 화면 동원로야 즉구 비스타 34평 거실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레이 톤으로 차분한 느낌이 들도록 꾸며주었고 발코니 쪽에는 폴딩 도어를 현관에는 투명 유리 가벽을 시공하여 거실을 좀 더 개방감 있게 연출해 주었네요. 천장에는 매입 등을 설치해 전체적인 조도를 맞춰주어 깔끔하면서 더욱 넓어 보이게 디자인한 화명사만 1파크 32평 거실입니다. 고객들 취향에 맞춰 다양한 부산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보이는 필립에서 인테리어 맞춤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필립 인테리어